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너무너무 열심히 춤추었는지 콧구멍이 진짜 자제가 안되고 있어서 잠시만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물결춤이 나신가요? 아 그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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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럼 저희 노래를 시작하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Let's play this. Yeah. 1, 2, 3, 1. We, we are it. We, we are it. We are it! We are it! 저기 2층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학교입니다 2층 넘어선서 3층까지 빛이 예뻐요 이번 Korea Times Music Festival 저희 EXID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다시 LA에서 좋은 추억 가져갈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네일에라는 곡의 활동이 끝나고 지금 열심히 컴백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꼭 다섯 명이 완전체로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아래 불러들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인공의 EXID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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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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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